중국 바깥에다가 제가 식량 도구에 에너지 도구에 상품도 팔아 원부자재도 수입해 돈도 구해 지가 투자도 해 다 엮여 있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못 빠져나갈 못 빠져나갈 못 빠져나갈 처지에 있는 중국을 두고 야 너 말 들어 하고 가장자리로 밀어버리면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냐 지금 요새 한 1, 2개월 사이에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 깨나족 즉 말께나 힘께나 돈께나 권력께나 휘두른다는 사람들이 미중전쟁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미중 사이에 봉합될 거야 라고 하는 말 쑥 들어갔잖아요 한 1, 2개월 사이에 불과 한 2개월 전만 해도 신문 같은 데 보면 미국이 중국의 칩을 안 팔면 중국의 칩 산업이 급속 발전할 겁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안 팔면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급발전할 겁니다 조선비즈 보세요 저기 여시자랑 손잡고서 홍석현이 여시자랑 손잡고 조선비즈에 통으로 깔아서 중국의 AI가 얼마나 찬란하게 발달하는지 중국 기술 빨아주는 기획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해서 세 번인가 네 번 실었잖아 완전히 친중호 아니에요 친중호 그 기사의 함의는 결국 뭐냐면 그런 기획기사의 함의는 뭐냐면 미중전쟁 아무리 해봐라 중국 무력화 안 돼 결국 봉합될 수밖에 없어 미국이 내상 입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의 어조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이게 한 1, 2개월 전부터 쑥 감췄거든요 지금 모습을 그 얘기 뭐냐 이 대한민국의 깨나족 힘깨나 말깨나 권력깨나 돈깨나 부린다는 사람들이 미중전쟁이 굉장히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전쟁이 심각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한은 멘붕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감히 금강산 단지에다 두고 선임자들이 잘못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요 요새 김계관이가 나서와서 미국이 연말까지 제대로 처신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은 지금 무역이 10분의 1로 쪼그라드는 놈들이 중국은 지금 미국 눈치문을 하고 국경 무역 단속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멘붕이거든요 일종의 멘붕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586 집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친중 친북이잖아요 중국이 무력화되는 거가 이렇게 피부로 와서 닿고 북한이 멘붕에 가 있다는 게 피부로 와서 닿으니까 멘붕에 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대가리라 그랬나 웃는 소대가리가 웃을 소리 한다 그랬나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문재인 586 집단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약간 정신이 멀쩡할 때는 인생이 이제 망했네 어떻게 본전 건지지 이 걱정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머리에다가 뽕뽕 꼽고서 뽕 놔주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결국 중국이 견딜 거야 북한도 잘 견뎌 그리고 서로 머리에 뽕 놔주고 뽕 기운이 좀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불 쓰고 누워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어떻게 본전 건지 나 이거 다 망할 텐데 뭐 이런 걱정하고 이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고 보십시오 내년 총선에서요 쟤들 그 지금 뭐 겉으로 보면 표창원에도 안 나온다 누구도 안 나온다 말하는 것 같죠 표창원이 이철이 이철이야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고 뭐니 못 돼요 그 사람은 정통 운동꽃맥도 아니고 저기 그 저기서 어디야 저기 그 저기 그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저도 종편은 저는 아예 쫓겨났지만 그 양반은 재주가 좋아서 종편에 오랫동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얘기들을 그 아주 그 재주있게 표현하는 그 공로를 가지고 아마 비례대표 그러니까 표창원은 또 여기 수도권이고 표창원 같은 사람이 내년에 당선되기 어렵죠 자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뭐 나가도 안 될 거 하고서 이제 내리는 건데 좀 괜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쟤들 0이 안 쓸 거야 0이 자기들 당선 야성이 강한 지역일수록 당에서는 A를 공천했는데 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범여권도 정당이 여러 개잖아요 범여권 여러 정당 사이에 연합공천도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공천 안 줬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내년에 왜냐 막 찬대 놓치면 인생 망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쪽 깨나족들 그러니까 말깨나 힘깨나 권력깨나 돈깨나 쓰는 제도권 상류층 여기는 우리가 포로로 잡아내야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예를 김무성 요성민 조중동 무슨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좀 겪어보고 무슨 작업들을 좀 해보면 의외로 뭐라 그럴까 한 명 한 명 한 집단 한 집단이 굉장히 자기 보신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떼 몰듯이 몰아버리면 돼요 딱 틀 짜서 그 틀이 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야 돼요 포로 대우를 해주고 포로로 잡아야 됩니다 몰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정치는 인화물질 폭발물질이 굉장히 증가해서 일촉즉발 상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3일 10월 9일 같은 집회가 만약에 토요일마다 반복이 된다 앞으로 지금 그걸 주도했던 기독교 쪽에서 한 템포 늦추고 있죠 왜 그런지 진짜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반복된다면 이건 거의 준혁명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혁명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인화물질과 폭발물질이 굉장히 증가했다고요 제가 요새 태그 집회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그 자신감들이 보여요 축제같이 즐겨요 이제 막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울하고 비장했거든요 지금은 비장미는 딱 아래 깔려 있고 그리고 밝아요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불신은 어디에 딱 던져지냐 둔단분께 즉 북한 급변사태 때 딱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강화는 언제 이루어지냐 박 대통령과 자유시민이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자유시민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비정당 왜 그냥 저 양반은 정당 정치에 졸업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평생 몸 담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 번 그 위기를 건져줬고 선거의 여왕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하거나 지원을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결국은 당에서 호적까지 판해졌잖아요 자기가 당선시키는데 가장 도움을 줬던 유승민이나 혹은 진영 같은 사람은 치명적인 적으로 돌변을 했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정이 다 떨어지겠죠 정당 정치에는 또 나와서 저분이 정당 정치할 군번이 아니에요 이제 뭐 나와서 보기 저는 보기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보기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나오셔서 명예후복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딱 단계를 딱 넘으면 그러면 정당 정치하실 군번이 아니죠 그럼 결국 저 양반이 자유시민과 결합하게 된다 비정당 시민체와 시티즌리와 직방으로 정당을 안 거치고 이런 우리가 앞으로 결정적인 불씨와 결정적인 강화 기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총선 뿐 아니라 그 이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구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아 이번 총선에서 좋은 사람 잔뜩 많이 넣어야 돼요 뭐 이런 말 들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늦죠 이런 말을 해요 지난 30년 동안 지식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저희 자유시민 진영이라 그럴까 이런 성향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도 안 길렀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총선에 내보낼 양질에 검증된 인재가 태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저는 법률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집행유예 중이니까 그러면 제가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가정에서 가정에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 국회의원에 나가서 됐다고 치자고요 주변이 안 갖춰져 있는데 제가 무기력에 빠지고 타성해졌는 건 순간이에요 주변이라는 건 뭐냐 기반이라고요 기반 이 기반은 뭐냐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선거구 안에 독립유권자의 조직이에요 이게 이게 한 100에서 200명이 모이면요 한 선거구에서 선거구 뒤집어집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 빼고 수도권 100 한 2, 30개 충청권 3, 40개 해서 한 150, 160은요 여기는 한 지역 한 선거구에 한 200명 생활인들이 선거철 되면 운동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돈 받고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이거 하시는 분들 아니고 그냥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재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예를 들어서 난 보통 정치활동하는 걸 부끄럽게 얘기잖아요 직장생활하거나 자기 아까림하고 사는 분들은 부끄러움이 많다고요 샤이하다고요 부끄러운 생활인들이 그 벽을 깨고 나와서 선거구에 독립유권자 조직에 참여를 하고 그걸 일궈나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균 한 선거구에 100개에서 200명이다 그럼 당나게 갈려고 그래요 당나게 갈립니다 그럼 이런 독립유권자 조직은 뭐하냐 선거철 되면 후보 검증 논의해야죠 그 다음에 선거 지원을 해야죠 특정후보에 대한 여기에는 특정후보 선거 지원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방지 활동도 해야죠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 특히 사전투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너무 부끄럽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한 당선자 활동 감시를 해야죠 평가하고 견인해야죠 당선자 활동을 감시평가 견인하는 거 국회의원 혹은 선출직은 이 활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선거철이 아니라도 계속해 나가는 선거구별 독립유권자 조직이 필수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 조직은 아니에요 법인격으로 보면 당이니까 그러나 시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권자 조직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 유권자 조직이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 기독교 자유당 쪽 하나 우리 공화당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당으로 자기를 강화해 나가겠죠 독립유권자 조직 될 만한 데는 어디냐 온건 기독교 정당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속에 대한 어떤 좀 더 온유하고 좀 더 차분한 그런 기여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온건한 보수 성향 기독교가 흐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 모임 또 저희 백모와 백모의 동지들이 하고 있는 자유시민본부 이런 게 독립유권자 조직이 형성되고 있거나 혹은 형성 가능성이 있는 동네들이에요 근데 제가 독립유권자 조직을 해보면 뭐에서 이걸 받느냐 선거구든 그게 뭐 저희는 권역이라고 부르는데 인구 한 150만 이짝저짝 권역이든 혹은 인구 20만 이짝저짝의 이짝저짝의 선거구든 그 한 지역 단위에서 지역 장교가 5명이 있으면 돌아가요 5명이 있으면 돌아가고요 한 50명 되면 이거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지역 장교가 250개 선거구 1만 명이면 40명이거든요 평균 한 선거구에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지역 장교가 한 선거구에 40명 돌아가면요 한 선거구에서 곱하기 50 2천 명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2천 명 내지 2만 명도 움직여요 1만 명도 그럼 이건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이 독립유권자 조직의 지역 장교 지역 장교라는 건 활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대개 연령대는 이제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은 뒤에서 이제 돈 좀 많이 내주시고 병풍을 쓰고 적극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한 60대 초반까지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초반 청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합쳐서 장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5명 있고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딱 병풍을 써주시면 이거 사고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직 모델이 이번 4.15 총선에서 등장할 거냐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영남권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한 3, 40개라도 등장할 거냐 이게 한번 모델이 성립을 하면 그게 DNA 복제되거든요 또 이 모델은 한 조직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온건 기독교가 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박혀서 할 수도 있고 저희 자신민본부가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선거구에서 의외로 바로 만나는 사이라서 바로 이게 뜨겁고 뭐라 그럴까요 뜨겁고 담백한 분들이라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저희 경험을 보면 그렇게 입장 차이가 높질 않아요 좁혀가면 바로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걸 시도하다가도 선거철 되면 연대기구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연대기구 만들자고 나오는데 센터에서 안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아마 풀려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4.15 태양절 박살내기 총선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종류의 싹들이 전국적으로 수십 개 선거구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기대하고 또 제가 힘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저희 동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독립유권자조직 자유시민본부 지역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열혈 자유시민 100명이 선거구에서 모이면 대한민국 국회를 뒤집고요 열혈 자유시민 100명이 선거구에서 모이고자 할 때 활동력 있는 지역활동가는 불과 5명 10명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러면 1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4.15 태양절을 박살내고 더민당을 박살내고 또한 야당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별로 딱 짜이면 짜이게 되면 야당에 웬만한 사람 당선시켜놓으면 열혈 자유민주주의 열혈 보수주의 국회의원으로 변모합니다 스스로 표 따라서 변모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표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당선 가능성 따라서 이러한 지역활동가로 활동하실 분들은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3330-1142 문자로 주시고요 이메일은 33코코 gmail.com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토요일 11월 2일 대한문 서울시청 앞에서 역시 태극기 집회에 열립니다 공수처는 계시다 보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대한문 태극기 집회 요새 아주 저의 분위기 좋아요 물 좋습니다 이선번 심판연대 자유시민본부가 부스를 하나 차리고 있는데 아주 물이 좋으니까 오셔서 정다운 동지들 서로 수인사하시고 얼굴 마주하실 기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